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평가원에서 시행했었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 1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6월 모평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선생님 보기에 한 한 문제 정도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한 두 문제 정도 쉽다라고도 보이고요. 하여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았나.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메가스터디 등급컷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률도 나오지 않았고 제가 먼저 보자마자 쭉 풀고 해설 강의로 곧바로 올리는데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자기가 체감 난이도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되게 쉽다. 어떤 사람은 적절하다. 어떤 학생들은 오 이거 많이 어려운데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 학습 양이나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 봤을 때 그 당시에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하여간 이 6월 모평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6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후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진짜 중요한 11월 본 수능 점수를 결정합니다. 알겠죠? 이 점수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 등급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우쭐될 필요도 없고요. 하여간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문제가 새로운 게 딱 한 문제 정도가 보였습니다. 17번. 뭔지 알죠? 다인자 가계도입니다. 거기다 중간 유전도 같이 끼어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가계도가 한 문제 나왔었어요. 이 17번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인자 가계도가 EBS 수특에 전면적으로 이런 형태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비슷한 게 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다인자 가계도. 이게 이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EBS 수특에 있는 다인자 가계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작년에 EBS에서 다인자 가계도를 계속 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합쳐가지고 이번 6월 모평에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인자 가계도는 올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유형은 없었어요. 15번 같은 경우가 가계도 변형된 형태인데요. 근데 뭐 무난했고요. 10번 같은 경우가 근수축인데 분수꼴 조건을 하나 줬죠. 니은분에 기역 마이너스 디귿. 근데 이것도 이제 조건들을 많이 줘서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커리큘럼 따라하고 상크스 뭐 이런 강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했다 그러면 충분히 17번 하나 정도 빼놓고는 다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고요. 1번 문제부터 쭉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쓸 것도 없죠. 뭐 그림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냥 보면 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거 굳이 읽지 말고 생명현상 특성 문제잖아. 보기를 그냥 곧바로 들어가세요. 자 가에서 유전 물질이 자세력이 전달. 짝지 키우고 알을 낳는다. 이 새끼를 만든 거니까 맞죠. 기역 마크 니은. 다에서 물질 내서. ATP 분의 에너지 이거 만들어 내는 거니까 니은 마크 디귿. 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 유인된 먹이가 덫에 걸리면 애벌리 움직임 감지하여 실크를 오린다. 이 자극에 대한 반응 맞죠. 정답이 기역 니은데 이건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세포 호흡에 대한 건데요. 자 요 A라고 하는 거는 세포 호흡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O2가 되겠죠. B라고 하는 건 H2O가 되겠습니다. 최종 분의 산물.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서 니은이 됐네. 이건 ATP가 되겠고. 기역이 ADP가 되겠습니다. 자 기역. 세포 호흡에서 이화작용 맞죠. 분해되는 거니까 니은. 호흡계를 통해 B가 몸 밖으로. 이 H2O가 날숨을 통해서도 나간다. 물론 오줌, 땀 이런 걸로도 나아가지만 날숨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걸 EBS 그리고 선생님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평가원이 드디어 한 번 냈네요. 맞고요. 대결. 근수축 과정에는 니은에 저장된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 사용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3번. 자 사람의 질병 특징입니다. 무좀. 병원체 독립적으로 물질내사. 이거의 병원체는 뭘까요? 곰팡이가 되겠죠. 무좀. 자 독감은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특징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도유림변이죠. 유전자 도유림변이. 알겠죠? 그런 게 여러분들이 땅땅 나와야 됩니다. 자 기역. 무좀 병원체는 세균 틀렸고요. 곰팡이예요.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지세포 안에서만 증식한다. 바이러스 특징 맞죠? 유전자 도유림변이에 의한 질병 중에 A가 있다. 남모양적혈구 빈혈증 맞습니다. 정답이 ㄴ, ㄷ 4번이 되겠네요.